안녕하십니까. V3 독소논술의 우정남입니다. V3 독소논술은 논리, 가치, 객관화, 이들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에서 논리와 교육방법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 가운데 한 분인 브루노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선생님의 한자교육과 브루노의 탐구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한자를 지혜롭게 가르치십니다. 감동적입니다. 유아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찾아 그 아이디어로 유아들에게 한자를 재미있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도 이러한 교육에 공감해서 한자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자교육은 계속되고 참여자와 참여팀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최선생님은 오래전에 서해와 동양화와 한자에 대한 전문성을 쌓으셨습니다. 그 한자 공부가 재미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신념에서 한자교육에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찾아가 유아들에게 한자교육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장이 공감하고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가르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원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1년을 미루었습니다. 가르치는데 영 자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최선생님은 틈만 나면 놀이터를 찾아가 유아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노는 모습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종이와 필기 도구와 과자를 조금 준비하고 유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공부도 해볼래? 아이들은 호응하고 최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 의자와 받침 테이블을 채껄상 삼아서 한자를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방법을 스스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가지의 여러 개의 나무가지를 차례로 보여주면서 이게 몇 개야? 그래 하나지. 그러면 나무가지 모양대로 이렇게 그려봐. 이게 한일이라고 한단다. 한자지. 이게 두 개지. 나무가지 모양대로 그려보자. 두이란다. 세 개도 마찬가지지. 석삼이란다. 그리고 이걸 왼쪽에서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려서 표시하면 눈 목자가 된단다. 쉽고 재미있지. 또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본다는 뜻으로 점을 하나씩 늘여서 찍어보면 또 차가 된단다. 보는 데는 눈이 중요하지. 눈처럼 중요하고 또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뭐지? 그래 나란다. 나 자신이란다. 이렇게 표시할래? 눈목자 위에 어떻게 표시할래? 그래 눈목자 위에 점을 찍자. 그러면 자기자자가 된다. 오늘은 한일 두일 석삼 눈목 또 차 자기자 한자 여섯 개를 배웠단다. 종이 위에 다시 그리고 써보자. 선생님은 유아들 입장에서 그들만의 눈높이에서 놀이, 그림, 글자, 언어와 상징을 이해하고 한자 조어법을 새로운 눈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 지도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넓히고 난이도를 높여갔다. 나선형의 교육방법인 셈이다. 푸르노의 탐부적 교육방법이 따로 없었다. 놀이터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놀이고 놀이 같은 공부에 재미를 더해갔다. 그 다음에 유치원에 들려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학부모들도 한자 교육에 호응하고 한자 교육반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한자 교육 노하우에 교육학적 의미를 가미하려고 한다. 그래서 3년째 독서 논술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부모 교육학의 논술 포인트다. 한자 교육에 독서 논술의 놀이와 가치와 객관화 이론을 조금씩 가미하려고 한다. 교육방법에 논술 포인트를 더하려고 한다. 가르침이 놀이에 어긋남이 없고 놀이가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다면 더 큰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교육학적 노하우가 논리, 가치, 객관화 등을 포함한다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기본 논리도 습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도 한자 지도의 노하우를 자신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독서 논술 자격연습 안에서 최선생님이 한 강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